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진빨이 잘 받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굴 외곽선에서 눈 코 입배 안꼬 비율이 커야 상대적으로 여백이 적어져서 작은 얼굴로 잘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눈도 실제로 작아지고 눈썹도 내려와서 더 작아 보이게 되므로 얼굴이 더 커져 보인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어머니와 딸의 사진을 보시면 아기가 아직 얼굴 성장이 다 안되어서인지 몰라도 눈 자체는 어머니가 큽니다만 아이의 눈썹이 눈에서 멀어서 눈이 개방되어 시원해 보입니다 여자의 콧볼은 관상학적으로 가슴살이나 엉덩이살 같은 여성적인 육질관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슴살이 빠지고 엉덩이가 납작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콧볼살도 아이에 비해 줄어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좀 과장되게 제가 그렸긴 하였습니다만 얼굴 가로 세로 길이 얼굴형으로 본다면 엄마의 얼굴이 더 갸름하고 아이의 얼굴이 더 넓적한데 아이의 얼굴이 더 작고 균형있게 보이는 것은 노란색 화살표 길이가 길어서 코 옆쪽 얼굴 여백이 줄어들어 보이는 효과입니다 이렇게 양쪽 광대뼈 사이가 넓은 여성이 이 넓은 얼굴을 칸불하지 하려고 콧볼 축소를 하러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콧볼을 축소하면 얼굴이 좀 이렇게 줄어들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와는 반대로 여기 빨간 화살표 길이가 콧볼 축소로 짧아지게 되면 줄어들게 되면 파란 화살표 길이가 길어지게 돼서 얼굴 여백이 더 많아져서 화면발 카메라발에서 더 큰 얼굴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얼굴도 마찬가지인데요 눈 코 입만 따로따로 보면 나름 예쁜 얼굴입니다만 이렇게 빨간 방향으로 콧볼을 모아주게 되니 파란 화살표에 코 옆 여백이 많아져 가뜩이나 이란시로 얼굴 여백이 많아져 사진빨이 안 받는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은 양한시입니다 그래서 마인오클라 비전이라고 해서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카메라는 단한 렌즈이기 때문에 모노오클라 비전이 되기 때문에 두 눈으로 보는 것하고 하나로 보는 것하고 그런 왜곡이 다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는 것보다 더 얼굴이 커 보이고 넓적해 보이고 못생겨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팩트들로 보면 눈을 크게 하는 성형이 발달한 만큼 콧볼을 퍼지게 하는 성형이 많아져야 하겠습니다만 실제는 그와 반대로 가뜩이나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의 코가 작고 낮은데 거기다가 콧볼 축소를 하니까 코의 기운이 더 좁고 날렵하게 하는 성형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눈은 큰데 돌출눈의 경우 사나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콧볼이 방방한데 얼굴이 납작한 단두형 얼굴에 코엾거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하꼴 특히 잇몸 돌출이 있는 경우 웃을 때 코 퍼짐이 또 심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이 콧볼이 좀 방방하게 되면 안 이뻐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장두형 얼굴, 단두형 얼굴, 코엾거짐, 잇몸 돌출에 대해서는 저희 유튜브 홈페이지 여기 돋보기에 검색어를 쓰고 찾으시면 원하는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얼굴 여백을 줄여서 사진빠를 잘 받게 하는 얼굴 만들기 시리즈를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 2차원적 원리 중에서 눈의 크기, 코의 크기, 입의 크기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입의 크기와 하관 여백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